나한테 유희가 나왔어! 아이 또 누가 제일 이뻐 그만 얘기해봐 유희여 야 한번 해봐 데이트 한번 해라 근데 유희가 제가 한번 연락했거든요 나 밖에서 만나자고 남자가 그랬어? 왜 우리가 두 개 받고서 안내드리냐고 저런 거 싫어 연결해줄게 걱정하지마 유희가 진짜 유희가 이 얘기까지 했어 뭐라고? 방에는 좀 이상한 애라고 갑자기 어느 날 전화 오더니 가짜고짜 자기한테 자기한테 맞지도 않은 걸 하셨다 옆에 남자 있지?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느냐고 지금 전화해서 약간 내 스타일이긴 한데 야 됐어! 너 남자 있는 거 같아 그랬더니 그냥 끌었대요 끌어! 너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! 저는 그렇게 해! 연비냐고 안 끌어봐 그 분은 야 너는 진짜 너는 진짜 유희한테 완전 찍혔더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우리가 아까 얘기 드린대로 이제 드디어 오늘의 도전 과연 저희들이 A380 얼마나 크게 그렇게 이 끌기에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얼마나 큰데 그래? 잡아봅시 워호! 렛츠고! 이쪽으로 이쪽으로 우와! 우와! 야 야 야 이거 좀 봐봐 아 이거 어떻게 끌어! 대박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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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각해 심각하네 심각해 아 이걸 어떻게 끌어! 야 말도 안 돼요 선배님! 말도 안 돼 세상에 우와! 우와! 이걸 미... 이거 어떻게 밀어! 우와! 우와! 쩔어 쩔어!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대단하다 이게 우리나라 제일 큰 거라고요 선배님? 전세계 전세계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너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너는 거의 그 저 책갈피 정도지 책갈피 너는 거의 집단이야 진짜 그냥 호수님 너 졸라메 종이인형 아니야? 아니에요 아니에요 종이인형 책갈피 졸이 있잖아요 하나 더 있잖아요 졸라메 졸라메 팔쁘님 팔쁘 팔쁘님 칠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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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팔뿌리 찍어 뒤 찍어